자, 기본 운모는 총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? 네, 6개가 있는데 우리 눈에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. 이렇게 위에 점점이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, 에, 이, 오, 우 혹은 아, 이, 우, 에, 오 약간 이렇게 5가지가 좀 익숙한데 이렇게 위에 점점이 있는 것은 처음 보죠? 그래서 중국어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총 6개의 기본 운모를 가지고 있고요. 이거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발음하기 이전에 일단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기본 운모 위에다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그 소리의 높낮이를 딱 붙일 거예요. 성조를 붙일 건데 가끔 한 글자에 이렇게 모음이 2개, 3개, 4개 4개까지 있는 글자는 없지만 몇 개가 있다. 그렇다면 이 순서에 따라서 성조를 붙여주게 됩니다.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요령이 생기니까 우선 그것 때문에 중요하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순서대로 한번 읽어 볼게요. 아, 오, 어, 으어, 이, 우, 으, 으, 해서 입모양 변했어요? 안 변했어요? 안 변했죠.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위에, 위에 하는 것은 위하고 입모양이 바뀐다면 아, 오, 어, 으어, 이, 우 다음에 나눈 우는요. 이렇게 휘파람을 불듯이, 가짜 휘파람 불듯이 입모양을 계속 모아서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. 다행히 우리가 아까 자음을 보면서 몇 가지를 봤기 때문에 조금 익숙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약간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 말음이 으 소리가 날 때가 있었다는 거죠. 언제요? 네, 아까 따르르릉 해서 혀를 말 때랑 그리고 혀를 말지 않을 때 그랬으니까 한번 자음 복습할 때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